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석입니다. 저희가 컴백을 하잖아요, 컴백을 또 준비를 하려고 그냥 계속 시간 날 때만 작업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최근에 만들었는데 사이랑 만든 노래 그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오늘 여러모로 할 일이 많은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는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살짝만 들려드릴게요. 이런 노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이 노래가 나온다면 반갑게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하다가 더 생각났어요. 남곡의 다음. 그 OST를 제가 만들었었죠. 이야, 가이드를 들려드리겠다고 팬분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세요? 일단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좀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항상 열심히 해야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저희 FFF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출을 합니다. 요시랑 시우랑 땡케아를 가야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 짜란! 이 친구들을 넣어둘 장식장을 사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끼 부릴게요. 네, 반가워요. 밥부터 먹으려고요.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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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음! 소호아! 아까 심지 보는 것 같다. 음! 사랑하는 거 한번 해주나? 사랑하는 거! 애쓰 깨라! 지금!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제가 사려는 장식장을 찾았습니다. 음... 조립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서 조립을 해보고 싶거든요.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까마득해요. 하... 약간 뚝딱 가져, 뚝딱. 과일 뚝딱일까? 우주야, 여기만 해. 응. 그럴 수 있고.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아, 진짜 이거 그냥 배송으로 조립을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슬픕니다. 짜라란! 완성! 하하! 피규어 정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수록곡 You! 연습을 하는 첫날입니다. 안무가 나와서 오늘 이제 처음 해보는데 기대해야 됩니다. 가입법까지 한 번만 하고 네? 공수의 권연습한 온전 말 오케이. 처음부터. 그 okay? 영원히 avam 한 번만 이제 조용검 Rudolph 도 suiv 오늘은 컴백 날입니다. 컴백하는 오늘 저희는 어떤 걸 하는지 찍으려고 합니다. 아 데뷔하는 것 같아.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날인데 준비가 끝나고 이제 대본을 하려고 하는데 도망! 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잉. 멤버들 오늘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 저도 예쁘네. 네 감사합니다. 머리랑 맞췄어요. 파이팅. 오늘 인터뷰 내용을 좀 숙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희 정우가 오는데 정우가 카메라를 그냥 지나치진 않겠죠? 우리 정우! 리무진성! 아 오늘 규현이 형 배우님 만나는 거 한 번. 되게 요즘에 핫하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좌. 매니저 통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사간담회 주현이 형 기자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저희가 출간을 해보는데요. 요즘 되게 핫하신 분이셔요. 그런 느낌? 좋은 느낌? 네. 감정? 괜찮을 말인지는 daughter. 아이들과 자기 가다라! 아이들과 자기 가다라! 아이들과 쥐가 돼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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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저희 인사 segu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던 이거 또.. 아니요. 아니요. 오늘 장착되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갔다 올게요. 트레이저의 든 트레이저의 한 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이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엠카랑 응원법 찍으러 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시죠. 좋은데? 잘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옵니다. 하는 거 찍죠? 네. 갔다 올게요. 곧 있으면 카운터 라이브 하는데 거기에 세트장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났죠? 요시 신났어요? 이게 웃기게 형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최대한.. 다가가가.. 아이씨카.. 아이씨카.. 올해 22살 최연석으로 아이씨카를.. 진정합니다. 형? 형? 말로에요. 재밌는 코너들 많습니다. 세트도 장난 아닙니다. 가래지 느낌으로 안에다가.. 오 눌리네? 형 넣고 넣을 수도 있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해? 미안합니다. 자 이제 맞춰 준비를 하고 카운터 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봐요 여러분. 파이널! 트레젤! 안녕하세요. 수요재입니다. 많이 드시나요? 네! 저희가 오늘 컴백을 드디어 했습니다. 노래가 공개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 멤버들 다 같이 했습니다. 내일도 계속 열심히 직진할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내일 스케줄을 위해 또 자보도록 하겠습니다.